내가 먹어본 작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아무 양감도 안 한 거지. 아무것도 안 해. 물론 내가 잘 굽긴 했지만. 한두 번이냐고. 호나가 지렁이네. 호나가 지렁이네. 호나가 지렁이네. 호나가 지렁이네. 호나가 지렁이네. 호나가 지렁이네. 우리 안재모 감독님은 바로바로 하죠. 음? 리슨 앤 리피스. 한두 번이냐고. 응 응 응. 한두 번이냐고. 오 좋아 좋아 좋아. 네. 롱? 롱칼 오냐? 롱칼 오냐. 부추 맞죠 이거? 부추야. 옆에가 부추야. 음식이 지금 마늘도 있고 먹는 음식이 우리하고 비슷해. 맞죠. 양념이. 아까 그 타말? 그것도 비꼬다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자 여러분 잘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아들이랑 또띠아. 와우 또띠아의. 저거 반은 내가 구웠어 미키가 왔다 미키가 왔다 미키가 왔어 어 2시간 걸렸어요 자, 보물 약간 똥녕국 냄새 날 것 같아 이게 고수를 넣어서 고수 향이 강아징이에요 전체적인 입맛이 한국적인 입맛이다 이게 아 진짜요? 얼큰해? 얼큰하면서 고수 향만 빼면 한국적인 입맛이 식물이 어떻게 되겠네? 나름탕 느낌 진짜? 국물이 시원하네 국물에다 또띠야를 찍어먹어 아, 그렇게 좀 찢어서? 아, 국물에 또띠야를 찍어서 먹는거는? 엄마 형 맛있나 봐 맛있어 국물이 형 얼큰해 진짜? 국물이 시원해 형, 국물 좀 좀 간다 국물이 시원해 국물이 기름기가 없어 국물이 시원해 깨끗해 몇 번 우려낸거 줘요 국물이 땡물만 뭐 하셔볼래? 고기도 줘 고기도 줘 고기도 줄까? 아, 연영이 모이네 식물 여정반했네 이제 완전 잘 먹어 이거 이야 잘 먹는다 이거 찍어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? 이렇게 하니까 닭고끔탕 아 여기 앉으려니까 또 앉아야지 아 여기 앉으려니까 또 앉아야지 닭고기인데? 고기맛 좀 시청자분들께. 닭고기예요 닭고기. 닭고기예요. 그렇지? 저는 아까 닭고기예요 닭고기. 좀 쫄깃쫄깃한 닭고기. 우리 백충 먹을 때 정말 쫄깃쫄깃한 정말 닭고기. 닭고기예요 완전히. 딱 닭 맛이에요. 향도 닭이에요 그냥 닭이에요. 이거 끓여서 딱 주면은 뭐라고 말 안 하면 닭고기인 줄 알아요. 진짜? 맛있다. 아주 맛있네. 이게 비계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약간 닭가슴살 쪽. 조금 수분기가 더 많아요. 아 내가 뭔지 알았다. 감자탕. 빼지 않고 빼지 않고. 국물은 매운탕인데 고기는 거의 감자탕. 감자탕. 아 매워. 맛있다. 감자탕인데. 응. 이거 갓 잡은 돼지. 어 맞아맞아. 돼지고기 같아 돼지고기. 너무 맛있다. 우와. 너무 맛있다. 우와. 아 이래서 원주민들이 정말 숨을 걸고 잤는데. 진짜 이래서 원하는구나. 이거 안 늦춰. 아 이랬나미는 우찌리된다고. 땅을 파고자. 너무 맛있어요. 어우 난 여기 저기 뭐야 체중 유지하기도 힘들겠는데. 하나도 고기는 잘 못 먹겠습니다. 네나. 애피밋갈비나 닭고기 맛이랑 똑같아요. 신기해요. 진짜 신기해. 그리고 옆 껍질에 붙은 이 살을.